스케이트라 스케이트 하면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넘어진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거밖에 생각이 안나 왠지 그런 상상 되지 않아? 난 그래서 무서워서 스케이트 못하겠던데 혹시라도 넘어지는데 어? 하필이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서 내 손가락이 쏠려버리면 어떡해 애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런가? 애니에서는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우산에 찔려서 목에 구멍 뚫리던데